그래서 채연이가 자 이제 채연이 B레벨 마무리야 카드가 좀 많았죠 그리고 공부 안했네 뭐라고? 맞나? 어려울텐데 그래가지고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? 오케이 그래서 오더 분류가 뭐되는거 배웠어 그쵸 오더 분류가 오우나 또는 아우네요 그래서 여기는 브라운 또는 브라운 이렇게 되겠네 얘는 브라운 브라운이랍니다 그렇습니까? 오더 분류는 오우나 아우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잘했구요 브라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? 브라운 어 브라운 그렇지 브라운 브라운 오더 분류가 뭐된다? 아우 또는 오우 브라운 또는 브라운 브라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? 그렇지 거우트 이번에는 오우에이가 뭐 된다? 오우 된다는거 한거죠 오우가 오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? 오우 좋았어 여기에 오더 분류가 오우나 아우 되는데 여기서 아우 됐어 그럼 옆 가지 소리는 다우 그러면 애는 느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뭔데? 오케이 오케이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까먹었구나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? 아이 이 어 아이는 뭐라고? 옳지 최연이도 까먹었고 인정하지? 옳지 다음번에 또 알아야 돼 아이는 뭐가 된다 아이잉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어느거? 그렇지 이 이는 소리 안나고 그러니까 타우 타우 니 타우니야 타우니 뭐라고요? 타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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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우니 어 타우니 됐네요 타우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와우 그렇지 러우프 러우프 오해가 뭐 됐다 오우 됐으니까 합쳐서 뭐가 됐다 러우 러우프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요까이 소리를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얘만 하면 되겠네 그렇지 스푸키 뭐라고요? 스푸키 오오가 뭐 됐다 우 된거지 그래서 스푸 됐어 스푸 에다가 우 됐고 그 다음에 케이는 와이는 짧은 막대기 와이가 가진 소리 짧은 막대기 아이 이 와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도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뭐랑 그렇죠 짤막이랑 그 다음에 아이 이 여기서는 이가 됐어요 그래서 합치니까 스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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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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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이거 봤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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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였지 블루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슬루 그렇지 슬루 이번엔 유, 이가 뭐 된다 우 된다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슬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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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건 뭐가 될까 트루 그렇지 트루 뭐라고요 트루 트루 오케이 T는 R은 R U, E는 그러면 얘가 합쳐져서 루 돼 버렸지 얘는 힘이 없는 소리니까 사라진다 그래서 다 합쳐서 뭐가 됐다 트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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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트루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 옐로우 그렇지 옐로우 와우 옐로우 원래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뭔데 자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이 에 어 이는 뭐 이의 어 이의 어 이의 어 이의 어 이의 어 그렇습니까 오케이 원래는 이제 이의 어 소리를 갖고 있고 여기서는 대표 소리 됐어 대표 소리는 뭔데 엔데 앞에 Y때문에 짧은 막대기 붙여서 여기까지 소리가 예 엘레르 으 O W는 오우 합치니까 옐로우 그렇지 옐로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는 뭐가 될까 어 그렇지 플로우 베리굿 플로우 베리굿 플로우 됐네요 오해이가 못했다 오우 됐어요 플로우 플로우 오케이 그 다음에 어이구 뭐가 길어 보긴다 요거 요렇게 잘라서 보면 돼 요거까지 여기 그렇지 오버두 그렇지 메리굿 오버두 오버두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치고 패드하세요